주 중반이어서 유독 피곤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수요일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켓 시그널과 함께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장중에 좀 불안한 흐름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무리는 조금은 활기찼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래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긍정적인 시각도 많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더 빨리 좀 냉각화된다면 오히려 증시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들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감 상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그 부분 제가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장 마감 상황부터 함께 보시죠.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우존스 0.36%, 나스닥 0.17%, S&P500 지수도 0.15%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장중 조금씩 흔들렸던 것에 비해서 선방한 하루였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고용 지표가 대거 나오는 만큼 고용 슈퍼위크라고도 불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큼 고용 시장이 너무 많이 아니고 적당히 둔화됐을까라는 기대감에 각종 지표에 반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일단 미 노동부가 공개한 부인 이직 보고서, 돌트 보고서는 금리 인하 기대 측면에서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덕분에 3대 주요 지수도 상승 마감을 했죠.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지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함께 보시죠. 초록과 빨강, 뒤섞여 있는 분위기 속에 그래도 제 눈에는 초록색이 조금 더 많이 띕니다. 상승한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상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가총객 1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죠. 0.62%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애플, 조금이지만 계속 꾸준히 6월 WWDC를 앞두고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17%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 계속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다만 계속해서 컴퓨텍스 2024에서 새로운 AI 칩에 대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MD가 전날에 발표를 했었고요. 이날은 인텔도 새로운 AI 칩을 공개를 했었는데 AMD의 주가 이날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인텔도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올 하반기에 출시할 AI 프로세서 루나 레이크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지만 주가 상승으로 반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TSMC의 3나노 공정에서 이 루나 레이크를 양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텔의 AI 가속기인 가오디2를 엔비디아 GPU의 3분의 1 가격에 팔면서 가성비를 좀 내세우는 모습도 보였지만 주가는 여전히 하락세에서 머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도 살펴보도록 하죠. 0.4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클라우드 유닛에서 최소 100여 명을 해고할 예정이다. 해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메타 0.1% 약세로 마감했고요. 아마존 0.56% 강세였습니다. 테슬라 0.86% 하락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테슬라의 5월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4월보다는 16.7%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전년 동월 대비로는 6.6% 줄면서 두 달 연속 YOY 기준 감소세를 이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6월 13일에 주주총회가 예정이 돼 있고 이 주주총회에서 2018년 머스크 보상 패키지안에 대해 다시금 투표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화요일장의 특징주 첫 번째로 고른 건 바로 베슨 바디웍스가 되겠습니다. 바디용품을 파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날 주가 12.82% 하락하면서 S&P 500 내 기업 중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에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공개했지만 2분기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팩터셋에 따르면 주당 38센트의 주당 순이익이 예상이 됐지만 전망치가 31센트에서 36센트 정도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카니발이 되겠습니다. 5.81% 강세를 보였는데요. 브랜드 통합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세계 최대 크루즈 회사인 카니발에서 2025년 3월부로 피에노 크루즈 오스트레일리아를 플래그십 라인인 카니발 크루즈 라인에 통합시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카니발 크루즈의 고객 수용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주가 상승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게임스톱이 되겠습니다. 전날 급등세를 보였다가 밤사이에는 5%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이 로어링 키티 포유하는 고양이가 월요일장 마감 이후에도 계속해서 게임스톱 5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듯한 시그널을 주는 포트폴리오 사진을 다시 한번 게시를 했지만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미인 주식인 만큼 투자에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이날 시장에 영향을 줬던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4월 구인 건수는 805만 9천 건으로 전월 대비 29만 6천 건 줄었습니다. 2021년 2월 이후 약 3년 2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전망치였던 840만 건을 훨씬 크게 하회하기도 했죠. 나쁜 소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700만 건 대 언저리였던 팬데비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또 나쁜 지표는 아니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즉, 너무 나쁘지도 너무 좋지도 않은 지표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오히려 키우는 듯한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또 구인 건수 같은 경우에는 줄기는 했지, 고용 건수 같은 경우에는 전달 대비 소폭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구인 공고는 내리고 고용은 늘었다. 이런 추이는 긍정적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가 확인이 되면서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금 키우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패드워치를 통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 전망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기준금리 5.25에서 5.5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FOMC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가능성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고 7월 FOMC에도 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가능성 81%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원래 같으면 또 11월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란 가능성이 우세했지만 다시금 9월 첫 인하 가능성이 슬금슬금 커지면서 54.9%, 55%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올해 두 차례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다시금 시장이 키우고 있는 듯한 모습들인데요. 이번 주 고용지표 굉장히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두 전문가의 발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베리 바니스터 스티펠 파이낸셜의 수석 주식 전략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 S&P 500 지수가 9월 말까지 10%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아직은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선반영됐던 게 조정을 당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빈케차드와 도이체방크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당사는 12월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굳이 금리 인하가 있어야만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오를 수 있다라는 다소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런 두 가지 좀 상반된 의견들이 지금 시장에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일단 커지면서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33%대까지 내려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정책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같은 경우에도 4.772%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도록 하죠. 국제유가는 올 하반기부터 자발적 감산이 해지될 수 있다. 즉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에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도 1.31% 하락하면서 배럴당 73달러선까지 내려오는 모습들 보였고요. 금값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달러 약세가 주춤한 점에 그리고 또 고용지표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라는 점에 좀 하락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9%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을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되겠습니다. 9인 공고가 3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는 나쁜 소식을 오히려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였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Q&A A lot of news out there this week, and we had the JOLTS, you know, job openings report. And, you know, sometimes bad news is good news, right? So if maybe job openings are not as great, maybe that's disinflationary, and we can look forward to Fed cuts maybe sooner than we thought if the economy is slowing down. So I think that's going to drive the market, this sort of bad news, this good news. And also, I think if you think about maybe if the market can broaden out a little bit, and I think that if there are interest rate cuts coming sooner than rather later, I think more companies will benefit from that. And you'll see more cyclicals benefit from that as we might get an improvement in the economy as the engine of the economy begins to start running again a little faster. So yeah, I think sometimes things are a little bit in reverse, but that could be what's happening today.